축구선수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23위 기성용은 자신의 sns을 통해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공간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명확히 전달이 될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며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키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기성용은 2016년도 아버지께서 축구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센터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을 때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무의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이름했다며 저는 외국에서 또 대표팀에서 어렵고 벅찬 시간들을 보내기에 연염이 없어 아버지께서 이제껏 그러셨듯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땅을 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거라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농지가 있었는지 농지가 문제가 되는지 조차 몰랐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된 명백한 제 잘못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만 쫓아 살려고 했다면 같은 해 중국에서 큰 액수의 오퍼가 왔을 때에도 분명 흔들렸을 것이고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하며 돈이 주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제가 정말 땅이 불법인 것을 알았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했었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울 것이고 제 삶의 목적이 무너지는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슨 말씀을 드리던 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더 철저히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에도 진실되게 자임하겠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기성용은 전광주FC 단장 아버지 기영옥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